이렇게 우리가 사랑했고 세웠고 지켰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드디어 한두 달 안에 이 대한민국이 해체될 위기에 왔습니다 왜 이런 비극이 오게 되었느냐 이거는 둘도 아닌 딱 정치가들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냐 5년 전에 대한민국이 위기에 왔을 때 우리는 광화문에 모여서 피가 오나 눈이 오나 하늘의 하나님께 불을 지었습니다 그리하여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켰습니다 정권교체를 이루어냈습니다 다 죽은 대한민국을 광화문이 살려놓으니까 또 정치인들이 개지랄을 또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면밀하게 계산 다 해보는 겁니다 우리 쪽이 200석을 해도 될까만 한데 오늘날 현실을 자세히 조사를 해보니까 자유 우파가 100석 하기도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저쪽 편들이 말하기를 선거 끝나면 바로 윤석열 탄핵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파 정치인들은 그 누가 한 사람도 몸을 던져서 지킬 생각 안 하고 나라가 없어지기 직전에 왔는데 지금 4, 5년 전과 똑같은 자리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또 한 번 일어나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투쟁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정권을 바꿨고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냈습니다 다 죽은 대한민국을 우리가 지금 살려놓으니까 또 정치가들이 떨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치가들의 장난을 절대로 우리는 좌시하자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미쳤어요 미쳤어요 이런 상태에서 무슨 선거를 하겠다고요 더 이상 국민들을 사기칠 수 없도록 강력하게 우리는 대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가 조직된 인원이 연인원이 아니고 개인별로 와서 사인을 한 번이라도 한 사람이 1,850만 명이 넘었습니다 1,850만 명이 조직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하실 때 윤석열 대통령을 찍은 표가 1,640만 표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조직도 다 안 찍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 반드시 대한민국은 북한으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국민이요 다시 한 번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총선 딱 끝나면 4월 10일부터 6월 1일까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여러분들이 예측을 할 수 없습니까 광주 사태 같은 사건이 강화문에서 다시 일어난다고 와인버거 국방부 장관의 영상을 수도 없이 틀려드렸다면 국민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지금 야당 여당 할 것 없습니다 미쳤어요 미쳤어 왜 니들이 대한민국을 붙자고 장난치냐 말이야 절대로 우리는 좌시할 수 없습니다 이 인간들이 말이야 북한으로 넘어갔던 대한민국을 우리가 찾아서 대한민국을 지금 지켜주니까 또 장난치냐 그래 또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그리하여 저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저는 이 한 목숨을 던져서라도 반드시 자유통일을 해낼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가 너무나 가슴이 답답하고 가문에서 4년 동안 눈이 오나 피가 오나 투쟁을 하여 겨우 생명을 연장시켜놨더니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저는 제2의 시국선어문을 발표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지나간 일을 말하는 게 선지자가 아닙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을 먼저 예견하고 깨닫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이 선지자인 것입니다 정광훈 목사의 말을 반드시 들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안 들으시면 이제 대한민국은 끝났습니다 생명이 다 됐습니다 동기하는 국민 여러분 대안을 제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속히 천만 명이 조직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현재 대한민국의 판도를 보면 5천만 국민 중에서 완전히 사기를 당한 국민들이 3천만입니다 3천만 그리고 우리 쪽에 선 국민들이 2천만 밖에 안 됩니다 그 3대 2예요 3대 2 이런 상태를 가지고 선거 하나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아직도 잠들어있고 사기를 당하는 국민들을 깨워내야 되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둘째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될 때에 투표에 나온 사람이 77%였습니다 전 국민의 77%가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선거는 60% 전후에 참여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선거할 때에 그때 전 국민의 77%가 나왔는데 이제 이번에는 총선에서 80%가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80%만 참여하면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여러가지 핑계로 뭐 날씨가 안 좋다 그 다음에 이미 졌는데 뭘 왜 가냐 저쪽이 벌써 200석 했다고 큰소리 치고 그걸 기반으로 하여 윤석열을 탄애간다고 하는데 선거 가면 뭘 해 이렇게 하여 선거를 포기해버리면 그날부로 대한민국은 끝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될 때에 투표 찍으러 나온 사람 중에 찬성이듯이 반대든지 그 모든 국민들은 이번에 4월 10일 총선에 전체가 다 뛰어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것만이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는 길입니다 아니면 아니면 여러분들은 결국은 사기를 당하여 대한민국을 북한에 넘겨 죽어야만 물어 보겠습니다 주한민국은 철수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런데 정치가들이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주한민국은 철수하겠다고 그리고 연방제 통일하면 돼요 안 돼요 이것이 곧 나라를 북한한테 넘겨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기업을 해체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되냐고요 그런데 지금 정치가들이 공을 속에 숨겨놓고 계속 성렬한 명목으로 국민들을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겨야 될 것입니다 저하고 약속할 수 있어요 5천만 국민 여러분 이번에 투표장으로 다 나오실래요 나오셔서 뭐 야당을 찍든지 여당을 찍든지 알아서 하시되 한 가지 부탁은 이승만의 4대 건국정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네 기독교육공론과 박정희의 개발정신 목표를 정하라 기관을 정하라 여기에 동의하시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다 의사를 표현해야 될 것입니다 보면은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이승만과 박정희를 몰라요 아니 한동훈 비대위원장님이 입에서 이승만 말 입에 한 번 나오는 거 봤어요? 박정희란 말 입에 나오는 거 봤어요? 아니 저쪽 야당이야 당연히 안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정치가들한테 사기당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런 상태에서 선거하는 것은 헌법 위반입니다 헌법 위반 비한민국의 헌법 안에서 선거를 해야지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사느냐 죽느냐 이건 선거라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에 대한 투표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비한민국 헌법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 결과나 표시가 바로 이번에 투표로 나타날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마지막으로 자유통일을 이뤄내야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문제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뭐 복지 문제 뭐 연금 문제 개인, 가정, 사업 모든 문제들이 태산처럼 안고 있으나 이거는 한방에 행위를 할 수 있는 길은 뭐냐 자유통일입니다 자유통일 자유통일을 해버리면 접근 자체를 문제를 가지고 접근하면 안됩니다 전체 안목을 놓고 자유통일 해버리면 모든 문제 해결 다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아시고 자유통일을 위하여 이번에 여러분 투표를 적극적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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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